유동규 전 본부장은요. 검찰 수사관들이 들이닥치기 10분 전에 정진상 부실장과 통화를 한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당시 통화에서 과연 두 사람이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조금 전에 백승훈 변호사가 여러 여러 가지 몇 가지 짚어보기도 했는데 첫 번째 일단 의심할 수 있는 게 압수수색 곧 들어갈 거니까 알고 있어라 라고 혹시 알려줬을 가능성도 있고 두 번째로 지금 앞으로 그.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 그 방법을 얘기해줬을 수도 있고 입막음을 했을 수도 있고 심지어 어떤 분들은 이런 예측까지 하더라고요. 전화기 그거 빨리 갖다 버려라까지 지시를 하지 않았겠냐. 이런 얘기까지. 밝혀진 게 없다 보니까 온갖 추측이 지금 난무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사실은 밝힌 거 정진상 실장은 그때 통화를 하면서 만약에 유동규 본부장한테 잘못이 있다면 감추지 말 거다고 그리고 충실히 수사에 임할 것을 부탁을 했다고 하는데 이거는 검찰이 알아서 부탁을 할 일이지 정진상 실장이 이거를 부탁할 일도 아닐 뿐더러 만약에 그런 거는 언제든지 그 전에 통화했을 때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바로 압수수색 직전에 10여 분 전이죠. 17분 전에 전화를 해가지고 7분간 전화를 하면서 과연 이런 한가한 얘기를 했을까. 지금 앵커께서 얘기한 것처럼 야 내가 지금 다른 데서 들은 얘기인데 지금 압수수색 너네 집 간다고 그러더라. 지금 왔냐? 아직 안 왔어요. 그러면 곧 갈 거다. 그럼 타면 자 핵심적인 거는 우리가 예전에 과거에 얘기했던 것들 그런 걸 짚어가면서 서로 마지막으로 입을 맞췄을 가능성이 있잖아요. 아마 소리가 나기 전에 검찰에서 거기 압수수색 들어가기 전에 휴대전화를 먼저 던진 걸로 보면 그런 거 던지자고 한 것조차도 혹시 상의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충분히 의심해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분 말씀이 여러 가지 추측, 의혹 이런 걸 얘기하신 거니까 그건 그걸로 받아들이고요. 다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휴대전화를 던진 것은 정진상 실장과의 통화, 그 사실을 숨기려고 던졌다고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아까도 하정대 씨도 얘기하셨지만 휴대전화를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기능들이 그 안에 사실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그 전체 예를 들면 유동규가 나쁜 짓을 했고 그게 정말 나쁜 행동이라면 그거 자체를 숨기 위해서 던졌을 가능성은. 저는 충분히 있다고 봐요. 그냥 정진상 실장과 통화하는 그거 하나만 숨기려고 했겠습니까? 그럼 저는 그렇다고 보지 않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게 지금 추측으로 얘기하시니까 그 부분도 있지만 정진상 실장 입장에서 만약 정진상 말처럼 아무런 연관관계가 없다면 야,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나는 전혀 모르고 있었는데 네가 무슨 일을 한 거야? 대체 왜 이런 일이 있는 거야? 라고 물어볼 수도 있는 거예요. 저도 그걸 추측으로 얘기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추측에서 이게 정진상 실장이 마치 뭔가를 계획하고 연관이 있어서 그걸 확인하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과 또 반대로 정진상 실장 입장에서는 내가 그냥 전혀 모르는 사실에 대해서 이 사람한테 물어보기 위해서 아니, 왜 이런 일이 있었고 네가 정말 뇌물을 받았냐. 이런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서 물어봤을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거 저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만 정진상 실장과 통화를 했을 거라는 의혹은 한참 전부터 있었어요. 그렇죠. 말은 계속 나왔어요. 지금 이런 얘기를 할 거고 했으면 그전에 얘기를 하셨으면 되잖아요. 그전에 통화를 하긴 했는데 이런 이유를 한 거였습니다라고 하는데 얼마 전에 언론에서도 물어볼 때 허위 보도라고 했거든요. 그랬죠. 그러니까 지금 그렇다면 지금 정진상 실장이 지금 하고 있는 얘기를 하면 잘 안 맞아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휴대폰이라는 게 개인의 모든 걸 담고 있기 때문에 다른 이유를 충분히 던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휴대폰은 예전부터 오래 쓰던 게 아니라 바로 얼마 직전에 바꾼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통화한 내용 같은 걸 감추기 위해서 던졌을 거라는 게 어찌 보면 좀 더 합리적인 의심이 아닐까 굉장히 생각합니다. 그게 저는 말씀하신 것처럼 합리적인 의심을 하는 건 좋은데 이게 모든 게 정진상 실장과 연견돼 있다고 바로 연결하는 건 저는 아니라고 봐요. 여러 가지 다양한 정보들이 있어서 그걸 던질 수 있지만 그리고 그중에 하나가 정진상 실장과의 통화 내용일 수 있고 그런 부분이지 정진상 실장 한 사람의 문제와 연견돼 있다고 연결하는 건 아니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부동산 일타강사로 지금 죄송합니다. 대장동, 대장동 일타강사로 이름을 떨치고 있는 원희룡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가요. 오늘 오전에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서 정진상, 유동규 이 두 사람이 통화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을 것이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워낙 이 내용에 관심이 많은 원희룡 후보 뭐라고 했을까요? 들어보시죠. 본인은 지금 자살한다고 옵시텔에 누워가지고 압수수색팀하고 실랑이 하면서 울고불고 난리치고 정진상 부실장이랑 또 다른 뒷처리해 줄 사람들하고 통화하고 의견 상태인데 변호사를 누가 선임을 했을까요? 저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아주 기초적인 수사조차도 안 하는 검찰이 이건 이재명 후보와의 연결선을 지금 가리고 덮고 가짜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해서 수사하고 있지 않나라는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 제2의 통화 인물이 누군지 밝혀지면 파장이 클 만한 그런 인물인지 그것만 좀 말씀해 주시죠. 파장이 큰 정도가 아니라 이재명 후보는 아마 후보 내려놔야 될 겁니다. 이재명 후보가 후보직을 내려놔야 될 정도의 존재와 통화를 했다라고 원희룡 후보가 주장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정진상 부실장은 언론에 통해 공개됐고 그리고 정 변호사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구속을 면했던 정민용 변호사도 통화를 했던 것으로 확인됐고 그런데 지금 원희룡 후보는 한 명 더 통화를 했는데 이 사람이 또 보통 사람이 아니다 뭐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제 원희룡 후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정진상 실장은 이재명 당시 청남시장의 최측근이잖아요. 지금도 뭐 측근이지만 그리고 당시에 매우 측근이었던 또 다른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은 지금 현재 자기가 알고 있지만 이름을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저는 검찰에서 이거는 당연히 수사를 해서 그런 사람이 있다 아니면 아니다. 원희룡 후보의 말은 사실과 다르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해 줘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에 압수수색을 하기 직전에 정민용 변호사뿐만 아니고 이재명 후보의 가장 최측근 두 사람하고 통화를 했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바로 이 대장동 비리 의혹이 이재명 지금 후보하고 연결되는 고리에 있는 두 사람들하고 통화를 했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이걸 빨리 밝혀줘야만 이재명 후보도 억울함을 털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거는 원희룡 후보도 얘기를 해야겠지만 만약에 자기가 그런다면 증거를 대야 되기 때문에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검찰이 빨리 밝혀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